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골통통통통 골통아비입니다. 감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골통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범일동 골드 테마거리 얼마전에 제가 범일동 골드 테마거리 해서 영상 하나 만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광고판 밑으로 쭉 가면 저기가 골드 테마거리고 다시 돌아서 왼쪽편으로 도로까지 해갖고 골드 테마거리로 제가 돌았고요. 오늘은 제가 보이시죠. 평화도매시장 옆으로 보면은 양쪽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길은 철뚝시장 가는 길이고 왼쪽 길은 중앙시장 가는 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길이 원래 옛날에 기찻길 이었습니다. 지금 맞은편에 보면 제가 앞전에도 한번 올렸습니다. 범일동 공구상가 골목 지금 바로 직진에 가 보이는데가 그 골목 공구골목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엄청나게 오래된 공구상가 골목입니다. 그 찾아보이소. 찾아보시면 제가 올린 영상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 길에도 보면 바닥에 철길이 있어요. 아마 그 철길이 일로 쭉 와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길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철길이. 그래서 지금 이리 쭉 들어가면은 시장이 나오는데 재래시장이 나오는데 평화도매시장 건물을 옆에 두고 쭉 올라가면 됩니다. 올라가면은 그 재래시장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철뚝시장이랍니다. 제가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보이는 이 바닥이 옛날에는 철길이었답니다. 여기가 원래 철길이 깔려 있어가지고 요 끝으로 쭉 가면은 그 시장이름이 철뚝시장이랍니다. 그렇게 철길 옆에 아줌마, 할머니들이 난전을 피해 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철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쭉 난전을 피해 놓고 장사를 하면서 그런 철뚝시장이라는 이름이 명칭이 붙지 않았나 하는 그런 또 상상을 한번 해 봅니다. 거의 맞겠죠. 그죠? 뭐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여튼 지금 뭐 제 영상은 구독자보다는 그냥 그 우연찮게 들어와서 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기 때문에 하여튼 들어오셔가지고 또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걸어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걷고 싶어 걷는 게 아니라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 걸어서 뚜벅뚜벅 이래 구산시내에 구석구석 찾아다닙니다. 구산골통알비이고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여기 처음 돌아 봅니다. 여기가 철뚝시장이라네요. 철뚝시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여기 옛날 언제가 옛날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찻길이 여기 깔리가 있었답니다. 이 바닥으로 그래서 여기를 철뚝시장이라 한다. 뭐 연어 그래도 시장이 좀 생기가 도네요. 보니까 아 요거 철뚝시장 어때요? 큽니다. 길이도 길고 제가 지금 예상으로는 웬만큼 가다가 저 끝까지 가가지고 돌면은 중앙시장으로 또 돌아서 나오면서 영상 하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야 이거 하나만 해도 영상 하나가 되겠네요. 그럼 중앙시장편은 또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영상이 저도 유튜브 모르랄 때는 그냥 무턱대고 막 20분 30분 막 그냥 계속 연달아 가지고 만들어가 올리고 이랬는데 이제 돌아가는 어느 정도 그 레파토리를 좀 알고 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고 또 보시는 분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보통 보면 막 한 3분 4분 요래 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저기가 이제 중앙시장인가 봅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중앙시장이고 지금 여기는 철뚝시장입니다. 철뚝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화시장 그쪽에서 요 바닥으로 철길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아마 철뚝시장이라 하나 봅니다. 그 말을 계속 이어가면 그 보지도 안하는걸 제가 혼자 막 무대포로 막 20분 30분 영상 촬영 해갖고 초반에는 막 올렸었거든요. 예 그럴 필요가 없더라구요. 이게 이게 보니까 광고도 붙는게 8분 밑으로는 광고가 작게 붙고 8분이 넘어가면 광고가 한 개 두 개 더 붙어요. 예 그런 차이도 또 있더라구요. 그냥 아예 넘기려면 8분을 넘겨야 되고 아예 안되면 6분 5분에서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 혹시 뭐 다음에 또 유튜브 한번 해 보실 분 계시면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너무 오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철뚝시장을 평화시장 입구에서부터 쭉 들어와 보니까 주로 안쪽으로는 예 뭐 식당들이 많습니다. 해집도 있고 삼겹살집도 있고 뚱보돼지국밥집도 있고 조방닭발 할메산낙집 그래도 조방 옛날 구조방 앞이죠. 아시죠? 조선방직회사 옛날 일제시대 때 조선방직회사라 해갖고 수탈 한국노동력을 수탈했지 않습니까? 자 야 참 92같이 치킨도 막 베리벨게 많네요. 아까는 무슨 치킨이 있더라 또 듣더보다 치킨도 하나 있던데 뭐 좀 희한한 치킨이 참 많네요. 할메산낙집 아 저가 또 조방해수탕이 저가 그 해수탕인가 아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가 옛날에 바다입니다. 바다 일제시대 때 매립했다 아입니까 다 매립해 가지고 지금 이가 육지가 된 거거든요 그 지금도 땅을 파면 바다 물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갖고 저 해수물이 올라와 가지고 아마 저기다가 조방해수탕이라고 여기 있네 조방해수탕 아 요가 요가 그거구나 저도 저 말만 들었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저도 조방해수탕은 제가 말은 들어 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현장 앞에까지 오는 거는 저도 태어나서 또 처음입니다. 그 바다 요 땅 밑에서 앉아 그 바닷물이죠. 바닷물이 올라오는 매립을 해 놓으니까 바닷물이 올라온다. 이 말이죠. 그 물을 데워 가지고 온천물로 사용한다. 그런 개념일 겁니다. 자 이제 조방해수탕을 마지막으로 다시 평화시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마무리 하구요. 요거는 하나의 철덕시장편으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요거는 철덕시장편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범일동 중앙시장편 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들어 야 되겠네요. 어? 여기 또 해수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저는 조방해수탕만 이야기 들었지 여기 또 효성해수탕이라 해가지고 아이고 또 한 개 더 있네요. 어 참말로 여기 또 시원하네. 이건 또 조방 탱탱족발이라 해가지고 자체 버렸는가 봅니다. 조방이 참 이름이 타이틀이 야 요거 또 효성해수탕 예 효성해수탕이라고 사우나 찜질방 헬스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또 한약방이네 한약방이 요렇게 또 있구요. 예 효성해수탕 아따 어 그러니까 길로는 조방에 해수탕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앞에 아까 제가 출발했던 평화 아 요 무슨 또 개업을 하다가 엄청 싣고 왔습니다. 싣고 왔는게 아니고 다시 싣고 가네요. 리빙 무슨 뭐 웨딩샵이 개업했나 봅니다. 이 건물이 개업했나 봅니다. 리빙 리본웨딩에 해가지고 막 예식장 갔습니다. 옛날에 조방 앞이 예식장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일 토요일만 되면 교통이고 뭐고 절단 났어요. 아 이런 조형물이 예쁘게 잘 되어 있네. 이게 이게 뭘 의미할까요 소가 아 시골에 농사지로 가면서 애들 데리고 그죠 참 엄마는 참 이고 아버지는 괭 이입니까 들고 일하러 가는 거냐 지금 한국사람들은 이런거 봐도 어디 가나 마찬가지죠 서울이나 서울 동대문시장이나 남대문시장이나 그러나 해외 지금 부산에 고향을 두고 계시면서 이민을 가셨던 그런 분들은 이런 영상 보면 추억 돋죠 제가 아까 출발했던 그 길이 다시 돌아왔고요 저는 이렇게 부산 범일동 범일동 철득시장 철득시장편을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음에는 범일동 중앙시장편으로 반대편 쪽이죠 여기는 철득시장 쪽이고 반대편은 중앙시장 쪽으로 해가지고 또 곧 영상 하나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하구요 뭐 지나가 오다가다 그죠 제 영상 잠깐 들어 하신 분들 뭐 여기까지는 아마 끝까지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끝까지 보고 계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우짜든가 감사하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또 저하고 한번 오래 가다 보면 또 재밌는 것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자 마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우자 엽 바이바이 행복하십시오